안녕하세요. 오늘은 아들과 함께 마열 라면 6개. 그리고 김밥 맛있게 먹어볼게요. 잘 먹겠습니다. 준비됐나? 먹어보자. 아 좋다. 후추 여기 싹. 아아. 잡고 오니까 조심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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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대로다. 맛있지? 잘 끓였네. 네. 기다린 보람이 있지? 네. 안 먹 네mpdan. improvements. driving. 마트 감동 맛있다. 감사합니다. 넣는 걸로 힘드네 빨리 먹으면 없디? 네 나랑 6개 밖에 안 돼서 금방 먹었어 빨리 먹으면 없디? 고춧가루 김서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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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계발 사주셨어요 김서로? 김서로 김밥 좀 드세요 김서정 김서로 김밥 공무원에 딱 찍어 먹어야지 아쉽지 맛있기로 해요 불닭밥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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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말자 계란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밥 고춧가루 고춧가루 꿀맛 고춧가루 테마 물을 끓이고 그냥 뱉어지겠다 자수야, 행복해서 콧소리나는 거야? 네 잠깐만 이거 좀 한 번 먹어 네 일단 남은 거 좀 더 넣고 민아, 신남이 매운 거 같아, 마이언남이 매운 거 같아 마이언? 마이언 더 매운 거 같아? 너 매운 거 왜 이렇게 잘 먹어? 아이고 괜찮아 난 또 매운 거 같아 이 가슴은 너무 맛있어 하나는 진짜 맛있게 먹어야지 나는 자꾸 호란한 거죠 아이, 너무 맛있다 다시 왔습니다 국물이 좋다 국물이 두꺼워 다 들어가지나? 네 아 음 고춧가루 오늘 설사하는 거 아냐? 이거 못 먹어요. 잘 먹었습니다.